안녕하세요. 마지막에 앞으로 더 편하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. 민간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민간적인 일도 과연 의미하지 않고 그리고 가족의 소수함을 되게 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기존에 보셨던 캡프와는 많이 좀 많은 차이가 좀 아까라도 했던 조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보셨던 캡프를 많이 시킬 것이다. 주의있게 마시십시오. 처음에는 상당히 캡프하였습니다. 저도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 지휘의 힘에 대한 그런 영향적 영향을 다 할 수 없었지만 처음 자리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당황을 하고 자유의 힘이 좀 알건가 없었고 그랬었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불편하고 인간적이고 옛말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? 키 크면 싱겁다. 싱겁더군요. 근데 이런 채지우가 어떻게 저렇게 풍선가능한 모기를 잘 소환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고 평소 채지우는 참 매력 덩어리 채지우였습니다. 아.. 그건.. 그렇게 기사랑 저랑 그렇게 많지 않고요. 가끔씩 찾아왔어요. 찾아왔어서 이제 더운데 수고하신다라고 받아주시지 말고 더운데 수고하신다라고 더울 때 수정을 하다보니까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선물을 좀 많이 해주시고 가십시오. 제가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제일 가장 큰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연결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보면서 아.. 이럴 수 있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올 수 있어 이런 감정이 나올 수 있어 이런 감정이 나올 수 있어 저는 좀 현실적인 드라마를 좀 연기를 하고 싶어 한 찰날에 이 대본을 받아봤고 이 대본을 받아봤고 연결들이랑 케이크를 이제 내려와야 될 때 보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보시면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. 아.. 그렇지. 저럴 땐 저럴.. 저럴 땐 있지 맞아요. 여정우 같은 생각은 저희 아버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이은재 역할 최지우 씨처럼 좀 확 돌아왔다 왔는데 확 지불하면서 좀 그 어렵을 때부터 좀 다 왔어요. 부모님이 이렇게 티없게 하시는 것도 보시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아.. 좀 제가 봉고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흡득을 해서 그 드라마를 좀 많이 썩먹고 있습니다. 네.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거에요? 그런 거 심하겠다고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최지우 씨가 이렇게 키가 좀 크기 때문에 네. 아.. 지금 시간 여자분들 요즘 키위비 1cm에서 10cm 넘어가거든요. 근데 이분이 그런 걸 싫으면 거의 이렇게 멀리로 보면 러시아 아가씨였던 거에요. 하하하하하하 그.. 아.. 웨딩까지 찍을 때 키가 작고 나거든요. 또 피군들이 보시고 작아진다. 또 키.. 어? 그렇죠. 부럽다. 그래서 저도 그때 신발을 많이 입고긴 했어요. 신발을 많이 보긴 했는데 결국은 최지우 씨요. 귀엽기 때문에 웨딩까지 짧아서 긴 신발을 못 신게 되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. 그래요. 이 드라마로 처음 뵙는데 되게 재미있으시더라고요. 네. 또 기다려주세요. 네. 그래서 도망가서 가시기로 돌아가겠습니다. 일단 이 드라마에서는 연영과 이은재의 티격티격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. 네. 제가 이제 아.. 이은재의 모습에 뭐 일을 꾸미다가 걸려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을 안에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사무실에서 제일 편한 공간 따올 수 있는 공간 옥상시인 때문에 거기서 왜 싸우면 지금 말씀 드릴 수 없고요. 아.. 아.. 자신 있습니다. 네. 네. 스모크 1위 자신 있습니다. 스모크 1위? 네. 스모크 1위 자신 있습니다. 아.. 시청률이 얼마 나올 수 있는 거겠는데 그렇게 네. 감사합니다.